그냥 스피너가 아니고 라이트도 된대 근데 지금 아크릴이 깎아나 아크릴 두개거든 옆으로 돌려서 이게 지금 타이로 묶고 난건가 테이프로 발라나는건가 아 타이네 옆으로 돌려서 안되겠다 결국은 아크릴을 취해야 되는데 아크릴 주작용이면 돈날리는거야 일단 딱 넣어보고 주작용이면 깎아 프렌즈는 밀기만 하면 되니깐 만원으로 딱 캡틴 아메리칸 스피너 일단 저거 라이터 한번 도전해보죠 여기에서는 미루폭기를 안해가지고 상태를 모르거든 오이씨 어우 돌려빠르네 이리로 가네 이거 돌렸어 근데 대박 야 이거 돌려서 아크릴 오랜만에 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크릴은 스치네요 아크릴 스치네요 박스 한번 박스 딱 침분 돌아갈려나? 결정 이런 이렇게 먹고 나면 뽑기 힘들다 무조건 아크릴 뽑아야 되네 고수용이 있단 말이야 유리야? 유리 되어있니까 살짝 내려오는데 초점이 이렇게 짤나네 시간은 없네 아 초점이 왜이래 제발 한번 봐줘라 이 팩밖에 안남았다고 아 안들어가네 한번 잘 들어가면 나올거같은데 큰거치 오 개발 들어가니깐 한방엔 없네 이거 좀 이따가 한번 해보더라 횟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스피너 다 뽑아버릴까 아메리 캡틴 아메리카 방패 스피너 아 주작이 안 밀립니다 충전 설득었다 한방이다 아 클래스 오셨습니다 정풍 충전기를 뽑아내네요 왜이래요 스파이더맨 스피너 쪼리 한번 밀어볼까 카카오 쪼리 뭐야 밀지도 않네 이거 주작이잖아 그러면 마지막 한판 남았으니까 스피너 오지게 뽑았대 스피너 오지게 뽑았대 이거 많으네 일단은 정품 충전이 좋고요 잘 되네 이거 뭐해 이거 돌다가 말아 계속 들어야 스피너인데 이거 뭐야 라이터 스피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해태 이게 스피너에요 이게 오오 근데 라이터가 된다고 어 오오 대박 이야 대박인데 의왔 libre 오뚜오 오뚜예뜼 오우 잘 돈다 멋있다 저 불도 들어오는데 대박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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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충전식이야 5V 충전식 고명한테 선물 줄까? 오 근데 괜찮은데 이거? 잘 돈다 이게 약간 그립간도 좋아 감축이 좋아 괜찮네 고명한테 선물 줄까? 가스가 아니고 충전식이네 전기로 하는거네 불 라이터 스피너 아주 좋구요 핵이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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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